번데기 뻔뻔한 아클 불격 참을 수가 없군 짐승석상 왜 자꾸 나와 카카오 카카오 발굴 불 뿜기 전환 미강 카카오 한번더 꽝 쌍강 편지칼 카카오 앗 어 잘할 수 있지 수 돌 아 찰 푸 씨씨 찰 장하다 준비되서 타 물론 이즈타 물론 이즈타 아이 깃발 좀 강화 좀 들어가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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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 오강이면 애매한데 에잼 돼서 한 7강 돼야 뽕맛이 느껴지는데 뽕맛이 느껴지는데 안나와 넌 또 아 아니 아이 잘못 들렀어 아 아씨 에임 이슈 고맙습니다 파이 으아아아 아아.. 에..너무.. 거지같네.. 이거 에이미슈 아니었으면 잡는거 아니었나? 이랬으면 잡는거 아냐.. 이랬으면 잡는거 아냐.. 이랬으면 잡는거 아냐.. 맞네.. 억죽이네 이거.. 제물 사신 절대적인 힘.. 현자의 돌.. 에이미 빗나갈 곳을..잠깐만.. 현돌.. 작은집.. 아스트롤라벤.. 근데 사막 못갈거같은데.. 이랬을.. 아웅.. 아우.. 아리예..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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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갈아치올까? 근데 타락 생각하면 유령갑옷 야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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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포션 폰멜 타격 전투 장비 사혈 맞춰봐라 1딜 모자라네 그러게 무기 강화를 했어야지 나클님 스펙 달리시네요 진화 51 71 76 이것도 1댜 모자라 복포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플러스면 집었다 맹고 61댜이니까 한방이지 그러면은 체력이 12가 깎이지만 더 많이 깎일수도 있기때문에 설마? 아씨 놀래라 진짜 안나오나 했다 뚝빼기 뚝빼기 올롤롤롤롤 빵 병법서 충격파 지옥불 충격파도 좋고 지옥불도 좋은데 뭘 써야하나 희귀도 높은거 재물 안써도 잡겠지 아 지불길각이구나 엘릭스워리필 킹시병 불격에는 천둥도 괜찮은데 확실히 드로 두장 더 있으니까 훨씬 낫네 천류파열대검 천류파열대검 드로 두장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지 아이 전투장비만 강화하자 딱 이것만 강 손실났네 우리 미래 천류파열대검 ria 주변 집돈 위주 주건밀검 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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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광폭화 광폭화 쓸만한데 영체 얻어있고 이거 왜 6.584야 안녕하세요 룬방구 절대 안되고 커피 아니면은 아짐석 낙겁 아짐석 낙겁 6개 중에 하나니까 아짐석 낙겁 아니면 더 좋은거 있나? 커피 코스트 포션으로 땡기면 됨 강화 두번더 할수있네 혐오두미 불격댁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혐오두미 갱비 미 ißt 2개 제 명 , 이사 네 저 방어 돌리집 싸웠습니다 카드를 10장 뽑습니다 신성 찾을 만한가? 위풍 성급함 직감 가학 강섬 개몽 개몽할 만한가? 슬더스 프로게이머시네요 하얀 포션 아니 내 강타 재수없게 이렇게 걸리네 충격파 하나 집어가지 뭐 다시 호떼지 다시 호떼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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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영채화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1 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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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룰룰룰룰 얼눈 얼눈 살 걸 그랬나 얼눈 번데기석은 왜 넣지 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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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142 159 159 1타 1필 계몽은 나가있소 흘려보내기 전투 최면 이중타격 다 필요없다 위험한데 휴넥에 위험한데 이건 맞을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보니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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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르-르 좋았어 달팽 이리와 아 탈팽아 탈팽아 아생 2천사 뭘 강화해도 별 차이가 없다 금속화를 10 이었습니다 아이 결국에 취야가 안 떴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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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자가 형성 점토 추약 진짜 상당히 주네 발굴 영체와 발굴 제물 공포 있어야 200댈씩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를 챙기겠습니다 약화 걸려서 딜이 안 박힌다 아이 지옥불 쓸 수가 없네 애매하네 졌다 음 이럴 거면은 내장의 체를 한 번 더 써야나 첫 턴에 영체화 안 쓸 수 없었지 전투 장비가 아니다 전투 장비가 나중에 나왔다고 그러면 아낄 수 있다 아닌데 이러면은 뒤지는데 아님 말고 뒤짐 뒤짐 이펙트 짐 번데기 쓰기 번데기 쓰기 어 얘 왜 강화 안 됐냐 얜 또 왜 나와 답은 번데기다 분위기 쓰기 분위기 쓰기 답은 얼눈이었네 답은 얼눈이었네 어 아씨 안 쓸 수 없다 그러네 얼눈 샀으면 이겼네 얼눈 샀으면 이겼네 딴따라란 딴딴 미션 성공 나의 비트라이코님 만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네코 보호자 아이언클르트 사실 저장 후종료 하면 되기 때문에 얼눈는 필요 없음 그건 그래 바 Matter 임시 임시 반지 가aza